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이선민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충남 북부, 강원 중북부 일부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서해안 도서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내리겠고요.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가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비는 얼마나 내릴까요? 예상 강수량입니다. 중부와 전북, 제주 산간에서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지방에서는 많게는 120m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더 이상의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남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31도, 대구 33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서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